감사합니다. 어찌 되도 오늘 가슴이 못해 지내던 아리랑입니다. 제가 노래 안에서 눈물을 참 많이 해보는 분이 있는데요. 너무 많은데, 아리랑을 불때 눈물을 불러 갈게요. 가사를 다 뜸 뜸 뜸 면서 아무도 넣어서 참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내려가기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이제 한복을 드려드리고 저희가 놀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. 왜 이렇게 아쉬우신 줄은 또 몰랐어요? 이 공간에서 저희가 공연을 몇 번 했습니다만 오늘이 가장 기억이 나을 것 같아요.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저희 음악 들어주시고 또 언제, 뭔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를 더 환영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기분 탓이겠죠? 너무 행복하구요. 저희 네? 아 보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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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저희 그러면 한 곡 더 드려드리고 한 곡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노래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 오후 5시에 보통 방송에서 저희가 항상 고정도 저희가 출연하고 있거든요.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. 맞춰보시면 토요일마다 저희 노래를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. 네. 정말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레이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